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런닝맨 물감 색칠북 준비해봤어요 런닝맨 색칠북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색칠북도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물감 색칠북이라 런닝맨 색칠북의 런닝맨 색칠북 감사합니다. 오늘 색칠할게 정말 많아서 너무 작은 예시들은 패스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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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데이 이런 날 하면 뭔가 러브러브한 느낌이라 옷색을 핑크와 보라색을 이용해서 색칠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엔 롱키를 발렌타인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. 항상 롱키 색칠하면서 옷이 하얀색이라 색칠해줄게 없어서 아쉬워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수고히liches переход을 clientele 감사합니다.